오늘의 헌마디 오늘의 헌마디 오늘의 헌마디 오늘의 헌마디 오늘의 헌마디는 코치 쉐임 우리 어쩔 때 물건 같은 거 뭐 재킷이라든지 깜빡할 때가 있잖아 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가죽 재킷 한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어디 나돌나봐 이럴 때 어떤 동사 쓸 수 있어요 그렇죠 Lost 이란 말 있죠 L-O-S-T 근데 그것보다도 많이 쓰는 단어 하나 있거든 Left L-E-A-F-T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재킷 잊어버렸어 또는 내 재킷 깜빡했어 뭐 집에서 깜빡했어 I left my jacket I left L-E-F-T 아니면 내 재킷 어디 갔어? 잊어버렸나봐 I left my jacket somewhere 원래 잊어버릴 때 뒤에 somewhere 이란 말 붙일 때가 많아요 필요 없지만 원래 그렇게 써요 I left my 무엇 무엇을 어디 놔뒀어? 잊어버렸다? 아니면 깜빡했어 그래서 빨리 집에 갔다 와야 돼 Got it 역시 이렇게 left my ~~이란 말도 있습니다 I have a dialogue 되게 쉬워요 이런 거 제가 많이 써봤어요 잘 안 돼요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제 계산해야죠 점심 다 먹고 친구랑 같이 먹고 있는데 계산해야죠 저는 A 여러분은 B 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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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비싼 건 못 겠죠 자 알아드렸죠 A 하는 말은 지갑 찾고 있는데 Oh no, I do, I do, 이런 맙소사 What's wrong? 왜 그래? 알면서 I was gonna get lunch today I was going to get lunch today 이런 말은 I was going to buy lunch today Oh, 내가 오늘 점심 살려고 했는데 계산하려고 했는데 But I left my wallet at home 근데 집에서 지갑 놔둬나봐 어떡해, 미안해 Don't worry, 걱정 마시죠 You can pay tomorrow 내일 계산하면 돼 에이그, 그렇죠, 내일 계산해야죠 내일 회의 같은 거 먹어야죠 그렇죠 I left my wallet at home 깜빡했어, 집에서 놔둬나봐 I left my wallet somewhere 아, 지갑 없어졌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Did you ever leave your wallet someplace? Did you ever leave your cell phone someplace? 휴대폰? 어휴, 어떡해 비싼죠 Be careful with your stuff Don't leave your stuff behind 항상 잘 챙기세요 자, today's expression To leave something somewhere In this case, I left my jacket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도 있고 깜빡했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Lost 말고 Leave, left 이란 동사도 쓸 수도 있습니다 That's today's expression See you next time